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오늘도 설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10강째입니다 문화생활편 10강 친구 생일파티에 가요 네 파티 가는거 이것도 하나요 문화생활의 재미겠죠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시작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단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셩르 그렇죠 다시 셩르 네 여기서 이제 끊고 읽어주셔야겠죠 얘가 바로 생일이라는 뜻인데요 자 보시면은 생갑자집이라는 과자 속에 있는 생자 보이시고요 자 1월 1일 할 때의 일자 자 뭐 월일 할 때의 르 가 있죠 자 붙어서 생일 셩르 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태어난 날짜 셩르 머릿속에 지금 넣어주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뭐예요 짜다 이거 뭐예요 파티죠 네 파티는요 우리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면 완후이라고 해주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요 자 완 이거요 늦을 완자입니다 네 늦게 왔다 완 늦을 완자 거기에 삼성만 붙여서 완 해주시면 되고요 자기소개편 첫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완샹하오 자 저녁에 네 인사하는 거 배웁니다 자 거기서 나온 완자이고요 호위는요 뭐뭐뭐뭐 회 운동회 이거 할 때의 나와있는 호위자입니다 그래서 늦은 회 늦은 대회 뭐 늦은 파티 늦은 늦을 때 하는 뭐 그런 큰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완후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완후 파티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방금 배웠던 거 있잖아요 활용해서 우리 대화를 구성해 볼 텐데요 자 쯔 완후에 자 쯔는 뭐예요 여러분들 갈 거 자죠 자 쯔 완후에 하시면은요 파티에 가다 라는 뜻이겠죠 내가 파티에 가다 어떻게 말하나요 워 쯔 완후에 자 엄마가 파티에 갑니다 마마 쯔 완후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도 볼게요 샤머 완후에 여러분들 샤머 뭐예요 뭐예요 네 여러분들 샤머 뭐 이거 기억나시죠 무슨 이런 뜻이겠죠 자 요거 기억 안 나시면요 지금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샤머 무슨 뭐 어떤 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완후에 아까 우리 파티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파티가 되겠죠 어떤 파티 무슨 파티 자 대화를 볼게요 어 나 파티가 그럼 물어보는 거죠 샤머 완후에 어떤 데 가는데 어떤 파티 가는데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배운 두 가지 단어 조합해서 자 생일 파티가 되는 거겠죠 샤머 르 완후에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 번만 대화해 볼게요 샤머 완후에 파티에 갑니다 샤머 완후에 어떤 파티 샤머 르 완후에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파티에 도착했어요 마 파티에 도착해서 이제 막 어 징힌 시 니 더 샤머 르 바 하고 있죠 자 이 문장 길어 보이시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징힌 시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오늘은 자 시는 뭐였어요? 뭐뭐는 뭐뭐뭐뭐이다였죠 자 오늘은 뭐예요? 오늘은 니 더 샤머 르 바 자 여러분들 니 더 샤머 르 너의 생일 자 이게 뭐예요? 얘는요 뭐뭐의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은요 너의 생일 이지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빠는요 원래는 뭐뭐 세요 뭐뭐 할게 뭐뭐 어 뭐뭐 이런 뒤에 오는 끝매찜 하는 말이겠죠 그럼 자 여기서 그러면 해석될 때는요 오늘은 너의 생일 이구나 오늘이 너의 생일 이지 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징힌 시 오늘은 니 더 샤머 르 바 너의 생일 이구나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샤머 르 콰엘러 라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 콰엘러 요거 끊고 읽어보시고요 콰엘러 이거 발음 뭐랑 비슷해요 콰엘러 콰엘러 네 이거 뭐냐면요 원래는 쾌랑 이란 뜻이에요 자 쾌락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즐거운 매우 흥미로운 요런 의미가 한축되어 있죠 자 쾌락 얘는요 이렇게 뒤에 오시면은요 축하해라는 말이 돼요 자 생일 쾌락 어 생일 축하해라는 뜻이겠죠 생일이 쾌락처럼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자 축하해라는 뜻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샤머 르 콰엘러 자 요거 콰엘러를 한번 보실 텐데요 콰엘러는요 보통 명절이나 기념일 뒤에 요렇게 쓰입니다 그럼 앞에 이제 쇽르가 오시면은요 생일 축하해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신념 하시면은 새해라는 뜻인데요 자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시면 저 미워할 거죠 요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아 새해구나 외우실 분들만 외우세요 자 신념 콰엘러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새해 축하합니다 뭐 새해 어 새해 인사를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지혜환 어 이거는 결혼이란 뜻이에요 자 지혜환 콰엘러 하시면은요 어 결혼 축하해 음 결혼 행복해서 살아 요런 뜻을 한번 축하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 표현 콰엘러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콰엘러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중국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요 쭈니 쇽르 콰엘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쭈 하시면은요 축하하다는 뜻이고요 축복하다 쭈니 하시면 당신 쇽르 콰엘러 하는 게 이제 오늘 배운 요 표현이에요 생일 축하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쇽르 콰엘러 오늘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미션은요 이제 주변에 친구들 생일일 때요 어 생일이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어로 한번 터뜨려 주시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짠 네 아이링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이링 생일 축하드려요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링 쇽르 콰엘러라고 하겠죠 자 콰엘러는요 기념인이랑 명절 뒤에 붙어서 이제 뭐뭐 축하해 뭐뭐 행운을 빌어요 라는 뜻으로 쓰인다였죠 오늘 배운 내용 콰엘러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진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